안녕하세요. 산쌤입니다. 자, 우리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빈칸의 문장 읽어보니까 자, 사람들은 사용하더라 이 빈칸을 여기서 빈칸은 명사 자리죠. 자, 우리 선택지 보시면 명사한 거 확인됩니다. 그럼 이 빈칸을 사용하더라 자, 뭐하기 위해서? 우리로 하여금 바로 독립적인 추진 옵션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,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의 목적에 맞는 선택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빈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뭔가 독립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. 자, 같은 말 반복으로 뒤에 문장으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some brand, 그래서 어떤 브랜드들은 have a take-a-full effect of, 완전히 활용을 한답니다. 자, 우리의 daffiance라고 하는 반항을요. 자, 뭐에 관한 더 mainstream, 주류에 관한 반항적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, 완전히 어떤 브랜드들은 그걸 활용을 한다라고 해요. 자, 그리고 그 스스로를 as a level, 나는 반항적인 심리를 자야, 라고 이제 위치를 하면서 자,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그것이 which high is created, 뭘 만들어내냐면 심지어 오히려 더 강한 브랜드의 로열티는 충성심이죠. 충성심을 만들어내더라. 자, 그럼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뭘 사용하고 있나요? 자, DM말로 같은 말로 어떤 브랜드들도 have a take-a-full effect of, 충분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? 그렇죠. 바로 어떤 그 주류에 관한 그 반항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, 그 스스로를 우리는 반항자로 써요, 라고 위치를 시키면서 우리는 더 강한 우리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, 충성심을 이끌어내더라, 라고 해서 약간의 반항이라는 단어가 조금 연결된 단어 찾아보시는 거죠. 자, 그럼 정답은 1번으로 revers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대고요. 그렇죠? 이게 뒤집는 그림이죠. 그래서 반항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1번이 되겠고요. 뭐 반전,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. 자, 2번에 이미테이션은 따라하는 거고 모방이라서 오히려 반항이랑 반대고요. 자, 반복, 그리고 3번에 순응하는 것도 반항과는 반대지요. 4번에 협력도 반항하는 그림과는 반대입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반항한다라는 단어랑 어울리는 reversal, 그렇죠? 이 단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